휴대폰 판매점에서 얻은 개인정보로 명의를 도용해서 휴대폰을 개통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9살 권 모 씨가 최근 3년 동안 원주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며 명의자의 허락 없이 9,344만 원어치의 휴대전화 72대를 무단으로 개통했다고 판시했습니다. 권 씨는 수집한 정보로 345번에 걸쳐 KT에 신규 가입을 하고 휴대폰을 개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재판부는 휴대전화 할부금이나 이용료를 명의도용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등 권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.